이게 얼마? 너랑 심장사상충약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51,000원 이게 얼마지? 이게 비싸 얘가 비싸요? 왜냐면은 이게 킬로리수가 늘어가지고 4.5에서 10이네? 음 손이 새까맞네? 보드마크 때문에 손이 새까맞죠? 간식처럼 생겼죠? 간식처럼 생겼네? 이게 왜? 이렇게 비싸요? 응 먹는거라면 다 좋아해 아 잘 씹어먹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무 잘먹는거 아니야? 만두야 만두야 간식 하나 주세요 만두 기다려 간식 줄게 약도 잘먹었으니까 간식 또 먹어야지 만두 간식? 하나 더 주세요 만두야 만두야 너무 이쁘다 너 만두야 인사 한번 하자 인사 요 model 의사 츄 ings 인사